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워싱턴 지원금마저 소진되면서 직장인들이 2중,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케어스 액트에 따른 연방지원금이 소진되면서 중소업체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봄철에 일시 해고했다가 복귀시킨 다음 다시 두 번째 해고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무상 지원인 PPP 프로그램에 따라 융자받은 지원금이 두 달 반치에 불과한 데다 8월 초에 완전 끝났기 때문에 느린 회복을 견디지 못한 식당과 소매점 등이 두 번째 무더기 해고에 나서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비슷한 연방지원금을 받아온 특정업종의 대기업들도 지원이 종료돼 대량 일시 해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유나이티드 항공사들은 이달 들어 4만 5천 명이나 일시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트디즈니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놀이공원에서 2만 8천 명을 감원기로 통보하고 11월부터 해고에 착수합니다. 카지노 업체인 MGM은 지난달부터 1만 8천 명을 해고하기 시작했으며 보험회사 올스테이트는 이달에 4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코널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올 들어 일시 해고됐다가 일터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3,600만 명이나 되지만 그 가운데 거의 3분의 1인 천만 명 이상이 두 번째로 해고됐으며 또 다른 3분의 1도 해고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무더기로 일시 해고됐다가 5월에 재개방으로 복귀시키기 시작해 3,600만 명이나 일터로 돌아온 것이지만 그 중에 3분의 2는 경기 회복이 더디고 연방 지원금마저 끊기는 바람에 두 번째로 해고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고되는 근로자들은 특히 첫 해고로 받고 있던 실업수당이 업무복귀로 중단됐는데 다시 해고되면서 재지급을 요청해도 대부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연방 실업수당 주당 600달러가 7월 말에 종료된 데 이어 트럼프 실업수당 주당 300달러도 8월부터 6주간 지급한 후 끝났기 때문에 2,500만 실직자들이 여전히 세계에 맞아 위협받고 있습니다.